제가 뭐 군대는 안가봤지만 약간 군대처럼 질서와 규율을 지키면서 완벽한 플레이 야 넌 진짜 배틀그라운드 좀 노력 좀 해야겠다 노력 좀 제발 이번엔 총이 운 좀 있길 총 운 좀 어머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아 이렇게 하면 이거 뭔가 느낌이 좋거든요? 9명 남았거든요? 10명 남았다 10명 남았다 우리 약간 제가 군대는 안가봤지만 약간 군대처럼 질서와 규율을 지키면서 완벽한 플레이 야 넌 진짜 배틀그라운드 좀 노력 좀 해야겠다 노력 좀 당분간 하이즈 접고 이것만 해 돼요? 하이즈 접고 이것만 해 내가 봤을 때는 너 좀 심각해 6,600시간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에요 저?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 떠오르는 신성들이 너무 많잖아 거기에 대여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? 식음을 전폐하고 패관 수련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느날 딱 나타나서 나 돌아왔소 1등은 한 5연속으로 해버리고 이제 막 그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지 이 세상 약육강식이야 맞아맞아 맞아맞아 자 여기 어디지? 북서쪽이네 어 그러면 내리라고 그러면 내릴게요 바로 왜 내가 갑자기 한판하고 나보고 오더하라는 얘기야 지금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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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한 번씩 해보고 어떤 오더가 괜찮은지 갓카로 가자 갓카 셋 둘 하나 고 오케이 갓.. 갓차야 아니면 갓카야 한국사람이라 영어를 잘 못해요 돼도 않는 돼도 않는 드립치지 말고 어후 영어를 안 배웠어요 여기 갓카 아니야? 갓카 맞잖아 갓카 내가 저어 맨 앞에 있는 검은색 큰집을 털테니까 차가 없네 여기 너는 주변집을 털고 있어라 지금 따라온 애 있나? 내가 큰집 갈테니까 내가 큰집 갈테니까 아 차 없어 차 없어 제발 이번엔 총이 운좀 있길 총 운좀 총 운좀 총이 운이 없어 저어 군대는 다섯 개만 있으면 되고 이거 봐 또 권총만 있고 차권도 없고 아이씨 칼 좋았다 좋았다 야 나 또 칼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스코프 막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스코프 없으면 이거 망이라며 8배율은 있어야 될 거 아냐 4배율 아니면 8배율 스코프 한번 찾아보죠 아 진짜 너무한다 안될 건 없지 뭐 이런 총을 준대 근데 이거 제대로 맞으면 몸 두 방에 머리 한 방이지 그럴걸요? 갓바있으면 모르겠는데 머리는 일단 랩 2까지는 한 방 아니 이 총이 그냥 일반적인 라이플이 아니에요 저격 라이플이라서 스코프 없으면 완전 똥이야 자 오? 스카 아 가방이 없어 아 제가 대신 먹을까요? 아 스카 이거 야 여기 뚜껑도 있다 2레벨짜리 오케이 아이씨 팔을 버려버리고 야 아잇 드릴까요? 아냐아냐 너 먹어 됐어 탄만 줘 탄 5.56mm 오케이 썰겄어요 여기 여기 나머지는 네가 주워 나머지는 계속하자 너 스코프 못 먹었지 네 스코프 있으면 다 잡죠 애들 뭔 소리야 너 어제 못 잡았잖아 아니 어제랑 오늘 샷팔이 다르더라구요 스코프 있으니까 와 오늘 진짜 엄청 잘하던데 아 나 가방이 없네 큰일났네 뭐 줍질 못하네 이번에 에피소드 시즌2잖아요 돌아온 세리와 홍길동 가방이 없어 가방이 시즌2 시작이다 가방보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여기 M16있다 빨리와라 오케이 오케이 2층에 2층에 M16 얍 딥니다 딥니다 가방보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고 나 있는 건물 2층 와 진짜 가방이 없네 큰일났네 우리 안전지대라서 상관없다 오케이 아 이거 진짜 가방이 없어 가방이 없어 가방이 어디 쓰더라나 너 아직도 못봤지 가방이 안 뜨네 어디 있던거 같았는데 기억이 안나는건가 아 이거 좀 심한데 기억이 안나는건가 아니 지금 집을 몇 개를 털었는데 아 지금 집을 몇 개를 털었는데 아 지금 집을 몇 개를 털었는데 아 아 여기 M16 또 있는데 잘 또 먹어둘게요 잘 또 먹어둘게요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홀로그램이라도 쓰고 아냐 됐어 됐어 내가 먹었어 먹었어요? 칼 버렸어 칼 저 탄만 먹어 탈 이걸 제가 먹을게요 이거 다섯발 다섯발 밖에 없어요? 아냐아냐 이거 나머지 어디갔어요? 총알 아냐 내가 먹었다니까 762탄이요? 762탄은 안먹어 762탄 좀 줘요 이거 어디갔죠 남았다 오케 야 큰일났다 이거 오탈리나 일단 털렸으니까 저기 옆으로 이동하자 앞에 어? 차다! 버기다 버기 아니 여기 뒤에 다시야? 다시마? 저거 있잖아 아... 아 근데 저거 저거 안타도 돼요 뭐야? 아 다시마 아 다시야 차탈래요 저거 그럼? 아래 그거 갖고 갈게 세면재 먹었고 세면재 몇개 있어요? 세면재가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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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요 세면재 그거? 세면재 두개 세면재 그래요? 세면재 너 먹어 세면재 나 홀로그램 조준기라도 난 달았다 세면재 저도 1배율은 있는데 세면재 다른게 없네 세면재 도트가 좀 더 좋은데 세면재 맞아요 도트가 더 좋은 세면재 세면재 여기 집들이 왜 이렇게 다 듬성듬성 있어 이거 세면재 아 이거 뭐지? 세면재 아 이거 뭐지? 세면재 귀찮다 밤이 어디 세면재 차 타고 한번 가볼까요? 세면재 잠깐만 여기 이즈 여기 털었어? 세면재 네 세면재 운전해 이리다 세면재가 좋은데 세면재 가자 세면재 이것도 하이즈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쏘면 너 마땅? 세면재 하이즈는 운전자 맞출 수 있잖아 세면재 한번 쏴봐요 세면재 너가 안보여 세면재 이게 아 이게 여기로 올라오는구나 세면재 바깥으로 나오네 세면재 바깥으로 나오네 세면재 이거 뭐야 세면재 제가 3번 자리 가면요 세면재 이렇게만 서로 맞출 수 있을걸요 세면재 제가 4번 자리 가면 세면재 제가 4번 자리 가면 세면재 제가 4번 자리 가면 이렇게 세면재 여기서 이렇게 쏠 수 있을걸요 세면재 운전해 세면재 저 세면재 야 하이즈가 팀킬이 됐었나? 세면재 네 하이즈 되죠 세면재 아 되나? 세면재 하이즈도 내일 세면재 대규모 배치한다는데 세면재 내일 컨텐츠는 세면재 야 내가 하이즈 하지 말라 그랬지 세면재 아니 근데 세면재 이번에 세면재 대규모로 엄청 바뀐대요 세면재 이것만 해서 세면재 좀 돌아와 세면재 평소 세면재 평소에 세면재 열받지도 않냐? 세면재 저요? 세면재 응 세면재 원래 게임 잘 못해서 세면재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쩌겠어요 세면재 방에 아무것도 없어 세면재 집은 이렇게 많은데 세면재 근데 진짜 4배율이나 8배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세면재 아이 또 홀로그램 세면재 레드 다트 오케이 세면재 레드 다트 세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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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초과는 많은데 스코프가 막 사회율이나 이런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완벽하네 진짜 완벽한데 가자 얍 움직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스나의 홀로우슨 조종기 날았다 가자 저 어제 2대1로 킬한거 두 번인가 세 번 있어요 한 번 아니었어요 2대1 상황에서 근데 오늘 하락은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은 확실히 기억나 2대1 상황 거의 마지막 판 쯤에 한 번 하고 여기 왜 이렇게 음사네 어 무서워 무서워 좋은길로 좀 가 원래 험한 여정일수록 결과가 좋아요 험난한 보험을 떠나서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고등길로 가면 이제 애들한테 뚜드로맞아요 내가 엄폐 저기 뭐야 어머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아 이렇게 하면 어이 좋았다 깔끔했다 완벽했다 엑소런트했다 와 10점 만점에 11점 야 이거 지금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살았지? 아직도 50명이나 있어? 야 기름이 얼마 없네 그러게 아 뭐해 어지러워 아 힘써 힘내 힘내 아 힘내 할 수 있어 그렇지 어 저 앞에 저걸로 갈아탈까?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너무 오픈인데 이거 아 타다 그냥 어려서 뚜박이 하나밖에 타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바닥에 야야야야야 이제부터 집중해 어? 집중해 전선에 다왔어 전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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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조심해 여기 파밍하고 가자 알겠습니다 느낌이 좋아 여기 아 와 이걸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빠지나 피가? 아 이건 좀 너무하네 이정도는 안빠져야되는거 아니야 시속 20도 닳던데요 시속 20도 닳던데요 저희 사이에 진짜 진통제 그냥 먹어놔야지 이씨 솔직히 저정도는 피가 안빠져야지 이거를 패치를 요구를 해야돼 시속 한 20km 30km 20km 정도까지는 피가 안빠지게 어디가는거야? 해안가 메타 갈라고? 저요? 바다에서 포트 찾아보게요 포트 스펠링 B O T E A 다음에 원이 니가 지금 판단해봐 다음에 원이 이 섬으로 갈거 같애 섬쪽으로 갈거 같애 아니면 본토쪽으로 갈거 같애 어 포트있다 어 일단 어차피 이 물은 무조건 확실히 한턴이상 버텨요 이 물로 네? 확실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같은거 갖다버리고 필요없는거 갖다버리고 갓 보트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어 어 야 네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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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 밀리탈의 베이스적으로 좀 커 너무 많이 살았는데 이거 진짜 전장터 되겠는데 여기 자기장 밖에서 천천히 이동을 할까요? 그럴까? 어 요기 요기 지금 앞에 보이는 집에 들어와 숨어있다가 천천히 좁히는 메타로 한번 가보죠 아 여기 또 너무 개활찌인데 난 넌 너무 개활찌를 좋아해 아 아 너무 개활찌야 요기요? 어 야 이게 그럼 개활찌가 아니면 뭐야 몸 내놓고 달리는거지 크 근데 안 털.. 안 털린거 같은데 여기 아이템 딱 털고 앞에 쭉 가서 털고 네 비와서 아무도 몰라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너 여기 이런데 개활찌 좋아하더라 어제부터 이상하게 너 이런데 개활찌 좋아하더라 야 혹시 알아 이런데 사배율이 있을지 맞아맞아 다 이끼는 G 뿌ек 이끼는 뭐가 있어 도대체 아이템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거야 응? 어디서 다 나오길래 이렇게 없냐 이거지 어? 우지 스카.. 여기 스카 있는데 먹을래? 아뇨 아뇨 여길 털.. 털은건가? 아 또 홀로가 아뇨 아뇨 안 털었어 여기 2층에 지금 많은거 보니까 너 탄 얼마나 있니? 저 150발이요 나 250발 있는데 탄 부자 탄 만만하 AKM도 있네 여기 여기 270발 총 300발 원없이 쏟아 죽었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 천천히 이동하죠 여기 또 여기 털었구나 자기장어니까 출발해 또 개활지로 가자고?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집 집까지만 여기 여기 완전 개활지잖아 하하 하하 이게 지금 어디 나 여기 쏘 저 언덕에서 다 쏘겠다 야 좋았어 좋았어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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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 거기 숨어있는거 봐 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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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쪽 보고있어 그쪽 보고있어 저 무서워요 아이 저 반대쪽 보라고 내 쪽 오지 말고 아 여기로 그쪽 보고있으라고 서로 등뒤를 지켜줘야될거 아냐 아 집중해 집중해 다음이 어디야 와 다음 위치 안좋네 이럴때는 어차피 지금 애들 안움직여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누가 움직여 야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볼까 야 너 거기까지갔어? 네 이거 뭔가 느낌이 좋거든요? 9명 남았거든요? 거의 샷발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거 충분해 할건 없어 와 저기 집이 너무 좋은데 저기 3면제 하나 지금 먹고 먹고있다 네 총소리가 지금 W쪽에서 들리니까 지금 뜁시다 총소리가 W쪽에서 들리니까 이렇게 한번 뜨보죠 저기 앞에 건덕 아래쪽에서 나무 있는데 끼고 가고있어 오케이 여기 나무만 일단 먹고 천천히 또 이동하죠 자기장올때까지 빨리 가지말고 먹고 천천히 야 더 개활지 여기여기 여기 아래 아래 알 지영 아래 지영 아래 지영 아래 지영 이런 망 빨리 돌 뒤로 돌 뒤로 돌 뒤로 여기 괜찮은데요? 아직 가야 되는 이러면은 저기 여기 끝 흐트말에 가요 하얗다 오케이 오케이 가고있어 가고있어 자 저 나무 뒤에 누구 있나 봐봐 우리 뒤쪽 나무 뒤에 여기 뒤여? 있는데? 뭐 있냐 거기? M249 길리슈트 일곱 길리슈트 먹었어? 흐흐흐흐 아 여기 나문들이 예쁘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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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지 않아요? 뭔가? 어 딱 좋다 여기 일곱 명 아셨습니다 너 어디 보고 있는거야 나눠서 봐야지 어? 저 앞쪽 볼게요 에... 에... 110도? 110? 제가 여기... 어 그래 그쪽 봐 네 이쪽 볼게요 소리 납니다 이 집에 아마 집안에 많이 있을 것 같애 맞아요 오케 경기지역 밖에서 기절했대요 오케이 경기지역 밖에서 기절했대요 그건 쟤 죽을거거든요 따가워서 네 따가워서? 네 여섯 명... 네 여섯 명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말고 두 팀 굉장히 따끔하기 때문에 네 죽었죠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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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명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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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빼면 세 명 2 대 2 대 1 좋았어 왔다 승리의 여신이 긴장해라 저희 편입니다 오케이 아 바로 위다 집이다 제일 좋은 지형을 최대한 찾아볼까요? 이 집안에 100%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집을 꼭 들어갈 필요는 없긴 한데 집을 등지고 있을 방법도 있거든요 등을 등질 수도 있거든요 4명 2 대 2야 여기 앞으로 여기 앞으로 가면 등을 질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긴 안전이니까 여기서 각각 이렇게 위치 봐주죠 내가 150 정도 보고 있을게 네네 얘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얘네 맞아요 집안에 있을 거예요 와 4배율 스커프 못 먹었는데 2 대 2네 어? 2 대 2에요 2 대 2 3 대 2 3 4 5 5 5 5 5 6 6 5 5 5 5 6 5 6 5 6 6 6 7 6 8 9 8 9 9 10 10 9 10 10 10 10 11 12 1 14 14 15 와요? 와요? 하나 더 나이스! 굿굿굿굿 좋았스 좋았다 좋았다 야... 요거지 요거지 완벽 완벽했다 쟤네 집안에 있었나 그러면? 네 집안에 그럼 왜 나왔을까? 집안에 있지 그냥 야 우리 2킬로 1등 한거 같은데? 너둘 죽이고 듀오에서 2킬로 1등을 하다니 다행이다